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07년 11월에 출고된 2008년식 뉴 카렌스 2.0 LPI GLS 고급형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만 9,585km 판매금액 26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07년 11월 9일 출고 2008년식 주행거리 14만 9,585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초화제로 되어 있구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초화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교환한건 전혀 없구요. 운전석 뒷문 판금하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술이 있음 사고없음. 원동규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였고 냉각순우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건 제가 직접 인수한 차량이구요. 이제 오래된 차다 보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른 상품화 작업은 안하고 우선 새차만 한 상태입니다. 대신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구요. 금액은 최대한 저렴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룸, 주행거리 14만 9,590km 앞좌석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앞좌석 LPG 차량이고 뒷좌석, 트렁크, 전동적이 사이드미러 거의 기본적인 옵션만 있구요. 블랙박스, 필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우선은 제가 이 차량을 직접 주행을 해봤는데 차 상태, 엔진미션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외관에 이제 뭐 단순 기스라던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대신 전국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